빵빵빵빵. 바리사메일. 좀 웃겨, 뭔가가. 뭐야. 뭐야. 피 났다. 이게 뭐야. 음악이 달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돼 있구나. 원래 들어가면 침대에 벌렁 눕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신발 정리를 시작하시네. 완전 파워 J형이어서 호텔방에 들어가면 미루지 않고 짐부터 먼저 정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애착인요? 이 친구는 민구루 민구루요. 지금 촬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잘 때마다 겨드렁이에 끼고 자면 잘 데리고 다니는 아주 민망하지만 그런 친구고요. 귀여워. 이제 대본을 한 번 볼까? 네일 할 거. 네일이. 우와. 신발. 다진묶고는 매달 바뀌는 거예요? 매달 바뀌고 저렇게 스케줄 정리를 해놓고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일주일치가 머리에 있어야만. 그래야 맘이 편해. 맞아. 계획을 세워야 맘이 편해. 맞아. 맞아, 맞아. 힘들다. 우리 같이 와서 검색해야 돼. 얼마나 차리는지. 씬도 내일 뭘 먼저 찍고 뭘 나중에 찍는지가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뚤레 뚤레 한번 나가볼까? 뚤레 뚤레. 가보자. 어디 가시나? 와, 강주 시내를. 오우. 알고 보니 여기가 제일. 핫한. 그런데요. 진짜 자유롭다. 오우. 여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와. 오락실.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해요. 재밌겠다, 저거. 오우. 오우. 아, 재밌겠다. 오우. 몸 푼다, 몸 풀어. 이것도 목표가 있나? 몬굴 잘하시네. 오우. 약간 승부욕도 많으신가 보다. 저거 너무너무. 아, 그런 식으로. 게임 참 좋아하고. 이야. 아, 대단하다. 됐다, 넘었다. 기간이 넘었다. 저거 더블 점수야, 더블 점수. 잘해야 돼. 즐기면서 하세요, 무슨 올림픽. 점수를 내야죠. 아, 이럴 점에 했어. 눈 봐, 눈 봐. 3초, 3초, 3초. 됐어. 됐어. 우와. 어우, 재밌는 게 많지. 이제 몸 풀렸고. 아, 사겨. 1초 이내에 하면 1.5배 점수야. 완벽하게 설명서 숙지하고. 안 봐, 안 봐, 안 봐. 어떤 순서로 뭘 쏠지. 그렇지. 그렇지. 몇 점을 먼저 골라갈지. 아래부터 가는 게 좋을지 위에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를. 아, 잘하시네. 아, 대박. 왜 이렇게 잘해요? 이날 좀 됐어요. 우와. 잘한다. 콤보. 더블 콤보. 트리플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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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뭘 딸 수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오. 오. 아니, 근데 원래 운동 신경이 좀 좋은 편이세요? 제가 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축구부를 했었거든요. 오. 그때 꿀키퍼였는데 그때는 또 무모하잖아요. 그래서 다 맞겠다. 오. 고등학생 오빠가 차봐라,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고등학교가 진짜 세게 찬다 이래서 찼는데 한 번 공이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디가 이렇게 그때 병원을 안 갔더니 네 개가 됐어요. 원래는 세 개. 원래 세 개잖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우와. 세 개잖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우와. 켜 있는 거예요. 멋있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1800점 이상 경품바다가 생 거예요. 방주 접수. 시험 문이. 이야. 고객님이 갖다 줘야겠다. 뭘 해러 가볼까? 이야, 펌프를 한다. 펌프. 와, 이것도. 잘할 것 같아. 옆 사람은 그래도 배우가 왔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봐요, 지금. 배우 보고 지금 뭐. 아, 이거 진짜 빠른데. 빠르사메일. 빠르사메일. 아, 좀 웃겨, 뭔가가. 아, 좀 웃겨, 뭔가가. 계속 쳐다봐. 역시 고수의 향기가. 오, 설렁, 설렁. 이렇게 빠른 건가? 다 퍼펙트야. 이거 어떻게 해? 오! 오! 아니, 저렇게. 마리오네티다. 이거 왜 하고, 이거. 이거 왜 해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간다, 간다, 간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과연 점수. 한 번 더. 더블 A. 아, 너무 그렇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와, 저분은 근데 이 분은 계속 하셔야 돼요. 저 분은 왜 이렇게. 아, 대단한데? 이제 수출은 슬슬 갈까? 아, 땀이 너무 나네. 뭐야? 그냥 뭐였더만 다른 데가. 깨물깨물 어디 가시려고? 어머어머어머, 내 얼굴이 보여? 미쳐. 그럼 가서 뭐 시켜요? 전복. 죽이랑 라면이랑. 근데 나는 초무침도 좋은데 그냥 회도 먹고 싶은 거 알지? 그냥 시작을 상큼하게. 야, 이거 먹는 계획 세우는 것도 진짜 비싸다. 내가 때려 먹으면 되지, 뭘. 시장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시장을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오, 시장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 우와, 기가 막힌다. 잘 선택했다. 시장 인심이 또 얼마나 좋아. 맞아요. 너무 맛있게 생긴. 오, 추수. 아우, 이거 옥수수에 먹어야지. 저도. 과일은 이따가 천천히 먹을까? 아, 빨리 밥 먹자. 배고프니까 안 되겠다. 저거 흰 색깔? 여기야? 여기는 보경이가 알아보고 싶고,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주문 먹고 대단해. 전복 구이 하나랑. 전복 구이 하나랑. 2인 주시고. 전복 초무침이. 초무침이요? 네. 한 마리만 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회로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전마도 김치. 맛있겠다. 저는 여행에 룰이 있거든요. 막걸리 하나씩 먹어보기. 그 지역에 막걸리 먹어보기. 물과 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맥주. 맥주 먹어보기. 맥주 먹어보기. 맥주는 괜히 늘 먹는 거고. 근데 나 이 얘기 들었던 거 같아. 맞어. 그러면 막걸리 한 번. 행복해한다. 행복해한다. 설레어하는 눈 봐봐. 되게 많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지. 맛은 봐야 되니까. 다 생이야. 다 가져와요, 언니 그냥. 연천이. 같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거 있는데 날짜 보려고. 진짜 진심이야. 똑같아, 날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꼭 생막걸리 하면 한 달 후 꺼. 이렇게 해야. 바로 만든 거 먹으면. 아직 맛이 더 올라갔죠? 더 거리켜왔어. 그렇지. 명법하다. 7월 3일. 아니, 이거는 뭐. 일단 무동산으로 먹어볼까? 역시. 무동산. 무동산 먹어야지. 그래도 무동산 막걸리. 언니 처음 말 깨먹지 않아요, 위에? 그렇죠. 아, 진짜요? 여기다 먹어야 되나? 어차피 맛보는 거니까 지방을 왔으니까. 진짜 조금 귀엽네. 왜냐하면 섞어서 먹으려고. 갑자기 막걸리가 확 땡긴다, 갑자기. 달다. 그 다음에 이제 흔들어. 많이 부셨네. 거품 많이 날까 봐 천천히 흔드시네요, 이렇게. 막걸리가 왜 좋아요? 그냥 밥인 거야. 그냥 탄수화물이지, 뭐. 배운 사람이야. 밥 대신 약간 먹어야지. 그림이 또. 예, 예, 예. 와, 해 드세요. 예의 바르시네. 맛있겠다. 되게 많은데? 아, 뭐야, 뭐야. 이 경제에서 젖네. 아, 잘 없으시네. 아, 워낙 전복이 비싸서 조금 줄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들어갔어. 어머머, 엄청 다네. 이야. 어머나. 아, 재미없으시네.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저 드라마 보고.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이야. 야, 진짜 맛있다. 먹어볼까? 아,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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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드릴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새 거 맛봐야 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정 봐. 교정 봐. 조만간에 은진 씨 한번 나오게. 저기. 엄격한 관리자처럼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라고, 뭐 이런 거야? 약간 이렇게. 왜냐면 우리 둘이 한 병만 나눠 마셨는걸요? 더 먹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다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저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치? 그거였어? 응. 아니, 맛은 봐야 돼요. 왜냐면 궁금하니까. 그 옆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한 번 보려고. 부동산 먹지. 얘 한번 먹자. 근데 얘가 어디 거야? 근데 얘도 7월 3일이야. 진짜 이것까지만 맞아. 집에 가고 싶나요? 화가 나셨나요? 화가 안 났어요. 네. 집 못 가요, 어차피. 응. 왜냐면 쑥쑥이 뛰었대. 쑥쑥이 뛰었대. 쑥쑥이 뛰었대. 근데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술 먹었던 신이 아주 많이 났네요, 이 사람. 갈 수 있지? 난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저기, 없어요. 보기에 없다. 술 먹은 사람들은 갈수록 집에 놀고 싶잖아요. 아, 그래? 전 술을 먹어도 집에 가고 싶은데요? 집에 왜 가요? 집에 왜 가.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네. 네. 아, 그냥 다 채워. 너무 귀여워. 나중에 그.. 전국 막걸리 순회하는 유튜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공유님이 금지하는 내 프로그램. 내가 나는 술로 한 번 나가고 싶다고 그랬다고. 안 했어, 은숙. 난 나는 술로 너무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그건 안 돼요. 그 말은 약간 은진 씨도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려있다. 네, 열려있다. 지금 외롭다. 이상형이 좀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 아, 저요? 아, 저요? 눈이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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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네. 눈이 갑자기 있어, 갑자기. 나는 솔로다. 이상형이 좀 어떤 스타일이야. 나는 솔로는요. 눈에 신인 온 줄 알았네. 그냥 마음 따뜻하고. 아주 친구 같고. 친구 같고. 친구 같은 연인을 찾는 거. 근데 나는 솔로 진짜 재밌거든. 재밌게 보세요. 재밌게 보시는 걸로. 제 주변에 나는 솔로 나가야 될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저예요? 전부 다 급한 게 팀장님이에요. 안 급해. 급한하니?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공감이야? 나이 공격하지 말아.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먹고 뭐 할 거예요? 컴푸요. 컴푸 또 해. 이렇게? 잡고? 아니, 잡아 지드라. 그냥 처음에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잡겠지. 아니, 하도 잡아야지. This is for you. 오, 영어도 잘한다. 사실 널 위해 계속 갖고 다녔어. 보경아 생일 선물 뚱치자. 아직 못 받았어? 배송이 안 왔어야 돼. 잠깐 타고 다닐게요. 내일 하루 정도? 서운하다, 지금 또 서운하다. 서운하게 뭐가 있었지? 찾아봐야겠다. 역으로? 어. 생일 까먹은 거. 맞아. 미안합니다. 배송이 오고 있어. 왜 이렇게 늦지? 룰루룰루. 잠깐만,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 아니, 근데 내가 도움을 줄게, 진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미안해요, 제가. 그래서 막걸리가 얼마 남았죠? 이제 슬슬 갈까요?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니, 왜냐면 이것도 한 마리 남았고. 그렇게 하면 끝도 없지. 이거만 먹고. 그래, 그래. 아, 저 이거 초무침 포장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숙소에 가면 더 맛있어. 맞아, 맞아. 이거 마시고 이제 일어날까요? 진짜, 맞아. 정복 쪽 포장. 오오오오오오오. 그러면. 황닥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황닥을 포장했어, 또. 잘하셨어. 이렇게. 그렇지, 이래야죠. 그렇지, 그렇지. 이미 끝났어. 어? 야구. 야구? 야구 좋아하는구나. 네, 제가 눈 빠져서. 주선이 잘한다. 엄마, 시구하고 싶다. 오늘 이후로 오겠다, 시구. 무력거리죠. 아니지. 아니, 키움 내는 끝났는데 승리는 아직 안 끝났더라고. 8회야, 아직. 야구예요? 네. 궁금해서. 짠. 언니 이거 입고 왔어. 또 셋이 또 맞춰 입었네? 네. 저희 연인팀 체육대회 할 때 팀복 셋이 맞춘 거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맞추는 걸 좋아하나 봐요?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 잘 먹겠습니다. 과식과식. 아우, 맛있겠다. 자리 먹을래.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어떡해? 응. 그냥 또 먹는 거죠. 아우, 잘 드신다. 어떡해,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는 거지. 아주 맛있다. 이거 한 끼씩만 할까? 내 일을 위해서. 맥주 지금 매니저님은 작은 것도 주는데 굳이 큰 거 같아. 하, 더 어려워. 어? 근데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점수 차 이러지 않지 않았어요? 이랬어요? 아, 그럼 키움이랑. 아, 그렇군요. 내가 이따가 저렇게 쓰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오! 이정우야? 아니야, 그건 키움이야. 그리고 누군데요, 저? 어쨌든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마음이. 좀 나도. 누가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혼자. 누가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누가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데요. 내 마음이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최지훈. 최지훈. 아, 최지훈 선수. 네, 너무 잘하고. 모든 걸 잘하나요? 멋있는 선수가 있다고 누구를 이제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해 주는데 저희는 잘 몰라서. 매번 검색해 보고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네. 근데 내 생각에 쓰기, 덕질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같이 지키고 싶은 건데. 네. 관심이 없네. 여기서 점수를 내면 대박이겠는데. 내일 낼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게 재밌게 와요, 언니? 그러니까 되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게 뭐야? 아니, 왜냐하면. 계속 게임을 하니까. 어.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집에 가면. 6시 반에 그냥 저녁 먹을 때 같이 함께 하는 거야. 왜? 왜? 아니야, 아니야. 기침이 나왔네. 오, 오. 든든했어. 너무 잘한다니. 미안하네.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아니, 진짜. 우리 너무 재미없어. 아, 미안해. 언제까지 끝나요? 둘이 놀면 안 돼? 밤은 그냥 궁금한 것뿐이에요. 나중에 결과 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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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컨, 네모컨 안 했어. 아니, 제발. 야, 투아웃이야. 드디어 따온다, 다시 따온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잠깐만. 5분만 참으면 돼. 5분 잴게요. 지금 48분이. 아, 제이네. 엄족하다, 진짜. 역시 우리 제이드리버임. 얼마나 떨릴까, 진짜. 여기서 승모가 날 것 같아. 은지. 알았어, 알았어. 2분 남았어. 그냥 2분 남았어. 둘이 애기하면 되죠. 볼렛이래요. 다시 시작이야. 하나가 뒤집을 수도 있어. 볼렛이 뭔데요? 몰라. 원래에 시 thumbwn dellepose. 몰라. 아, 몰라. 봐라. 볼이 4개면 출료를 하는 거야. 출루를? 출루루가 아니라요. 출루루루가 아니냐.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너무 썼네. 끝났다. 좋았다. 만족스러워요? 다 같이 보니까 역시 같이 보는 게 재밌어. 혼자 본 거 같은데? 혼자 본 거 같은데? 그냥 내일도 잘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키 챙겼어. 어?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인 거죠, 이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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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우, 잠도 못 잤겠네. 밤 새켰다. 저희가 야외 촬영이 좀 대부분이고 해 떠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있어요. 에너지 끌어올려야? 우리 또 먹네. 전복죽인가? 진짜 잘 먹고, 진짜로요? 활기차고. 7시, 6시에 들어가면 점심 먹을 때까지, 12시까지를 버텨야 되니까 스태프분들은 모두 헌신전에 들어갔어요. 와, 신기하다. 어? 어, 뭐야? 사극머리 하고 있어요. 극 중 이름이 유길체예요? 네, 길체예요. 되게 아나무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발견 얘기지. 그러니까요. 뭐야? 뭐 하는 거지, 저게? 왜 머리를 쌈쌈하고 있죠? 칭찬해주는 거야? 전쟁이 나면서 피난을 가는 신들이 많은데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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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아,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만 드는 거구나. 레스터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전복 쪽으로 세수한 것 같네요. 리얼리티. 완전 리얼로. 근데 저희 현장에서 흙칠했을 때 정말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때가 예쁘다고요? 그때가. 진짜? 퍼스널 컬러. 겨울의 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마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어, 두피가. 아낌없이요? 아낌없이 퍽퍽해드려. 산모에 대한 배려. 너무 웃겼어요, 25. 파운데이션 25예요. 이게 색이 좀 어두워요. 빨간색, 빨간색. 바로 어디 그지가 됐네? 아, 짱 웃기네. 이제 걱정이 많은 오늘이다. 우리 오늘 해낼 수 있겠지? 저긴가 보다요. 어. 등산이었어. 와. 이야. 이거 어디야? 산에도 올라가야 돼? 아유, 어제 닭을 먹었어야 했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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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침 이 시간에 텐션이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밝게 요새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주변까지 그냥 화나게. 해가 별로 없겠는데? 뒤도 많아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다 장비를 또 이렇게 다 옮겨야 돼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고 진짜 힘들겠다. 와, 그런데 진짜 멋있다.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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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멋있다. 하. 하. 스텝들도 힘들겠다. 그렇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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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날씨는 그냥 서있기만 해도 너무 더운데 지금 의상은 완전 한겨울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더울까. 한여름에 한겨울이라니. 언니 이거 진짜 갖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더운데 어떡해요? 7월까지 오게 될 줄이야. 자, 갈게요. 레디, 하나, 둘! 파이크! 에너지 있어요. 에너지 역시. 아, 저런 거 또 뛰어야 돼.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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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이야, 머리 확 한다. 먼저 가있어. 도대체, 도대체. 카레 나오나요?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힘들어도 좀 더 필사적으로 뛰어야 돼. 더 빠르게. 두뇌가... 한 이쯤이면 이제 땀이 온몸이 밑들은 거 같아. 때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필사적으로 뛰어주세요. 죽기 직전에 살아났어. 자, 갑니다. 레디. 하나, 둘. 하이, 큐브! 진짜 행복했다. 빨리, 빨리, 빨리. 또 여기서도 좀 의리 있는 역할인가봐. 누군가 지켜주는. 지켜주고. 자, 나왔다. 자, 자, 자. 자, 3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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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 됐고요. 큐브하고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자, 레디. 레디, 하나. 둘. 하이, 큐브! 와, 몇 번을 너무 힘들겠다. 잘 뛴다, 그리고. 축구부였어가지고, 확실히. 확실히 잘 뛰네. 아, 근데 우리 볼 진짜 잘해. 눈에서 대사가 다 나오네. 눈빛에서. 먼저 가있어. 나온다, 빨리 나오겠다. 너무 많이, 응. 나온다. 빨리 나오겠어. 이거 빨리 나온다. 이거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자, 나가! 자, 3분! 3분! 까아! 오케이, 됐죠? 까아! 오케이, 됐죠? 제등학 왔다고? 잘했어요, 잘했어. 잘하네. 이 어려운 걸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해. 역시 감독님 에너지는 세계 최고당. 잘해, 잘해. 틈틈 벗어야 될 것 같아. 어, 틈틈이 벗어요. 맞아, 틈틈이 벗었다 입어야 돼. 네. 약 드실 시간이라고요, 여기였어요. 아, 힘을 내봐야지. 그러니까 장아를 챙겨 먹어야 되겠다. 습식아. 이야, 추워. 어우, 저것도 막 더운 바람 나오잖아. 응. 쌍풍기야, 쌍풍기. 아... 저기 떼칠을 했는데, 떼칠을 했는데 이렇게 습하니까 더 깨재재해져서. 사실 이게 지금 제 진짜 얼굴일지도 몰라. 가능해요, 지금. 아유, 미모는 어디에 안 가요? 아, 그래요? 몇 시에요? 일곱시 반. 일곱시 반? 아이고. 한 게 없는데? 오면서. 얘, 아이스파트 넣어볼까요? 다 넣었어, 아이고아이고. 다 넣어놨다. 얘가 빨리 넣어라, 넣어 봐.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안 간다, 얘는. 땀때는 알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사들에게 옷 좋아. 그렇죠. 이거야. 아,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캠핑 장비인데. 저거 캠핑 장비예요? 바람도 되고. 세게 나가라. 그다음에 저걸로 텐드 청소도 하고. 안녕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워.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 별로 안 괜찮아. 너무 힘들어. 살이 빠졌나 보다, 더워서. 아직 17대1은 시작도 안 하셨잖아요. 내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나갈 거 한 번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내 인생 티비 나가면 그냥 최대한 알게 됐잖아요. 선배님도 전쟁 중이라 이렇게 떼본장을 해놔가지고. 근데 일체 보니까 나 나가면 돼. 일체도 만만치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그거 드셨어요? 안 먹었어. 진짜 곤란다. 아니, 아픈 연결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한 번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소독이 돼. 또 힘이 나야 하는데. 혼자서 또 집중하는. 아, 먹으려면 더워. 더워. 덥다, 더워. 사오정인 줄 알았어요. 청병 모자? 청병, 네. 청병. 적군하고 사랑에 빠진 얘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의장으로.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복장으로는 뭔가 눈빛과 애절함을 담아봤자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이 지금 거의 사오정 느낌으로 뭔가 애절함을 담은 거. 아니, 뭔가. 됐다, 갑자기. 이거 딱. 마마아. 사오정 얘기하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선 한 번 체크하고 장현 들어가서 할게. 이 청병도 이렇게 지나갈 때 장현 뒤따라온다. 그럼 그 너머의 길체 있을 거고. 복초랑 저 위에서 쳐다볼 거고. 자, 갈게요. 이때가 해지기 좀 얼마 전. 마음 급하겠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레디. 레디, 하나, 둘. 하이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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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감독님, 감독님이 이러고 계셨구나. 감독님이. 본인이 안 돼. 어? 봤네. 봤어. 봤어, 봤어. 길체인 줄 알았어요. 어? 어떻게 해? 어? 연기 봐, 연기 봐, 연기 봐. 연기 봐, 난리. 어? 어? 왜? 어? 가슴. 너랑 다시 또 성공할까? 어?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손박혀. 죽일 것 같아.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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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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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가 떨어져서. 아, 진짜 이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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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넥스, 넥스, 넥스. 어이! 잠옷도 이뻐했네. 코드. 설마 다시 자는 거예요? 아, 저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무슨 영상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단 저는 일어나면 잠 깨려고 유튜브 아무 영상이나 좀 봐요. 네. 일어나야죠, 이제는. 사장실에서 나오시네. 왜 사장실이에요? 아니, 원래 이사 올 때부터 저렇게 되어 있어서. 아, 진짜? 아, 진짜? 문이 부서실 것 같더라고요. 아, 집이 좀 어지럽네요. 그래도 운동 공간은 있다. 약간 부모님 집 같아. 방이 많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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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부서실. 최근 이제 받을 신인상 부서실. 정렬, 정렬. 확인처럼 키우네요. 제 사인 안 받아가셨던가. 아니, 주셔야. 질투, 질투. 그것도 품 많아야 저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응. 프라이팬을 너무 안 닦았네. 저건 계속 목... 목 아프겠다, 저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계속 봐서 약간 거북목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거북목을 못 봤구나. 뭘 끓이는 거지? 뭐죠? 뭐예요? 닭가슴살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게 식단으로 준비하는 거라서.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태국 피씨를 손에서 안 빼네. 오우. 이게 남자다, 진짜. 일단 가오가 일단 집인인 것 같지만. 노자님께 가오를 잡았을 때. 잘 잡았을 때. 이야... 이야... 저는 무조건 200%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아, 미쳤네. 오우, 진짜 열심히 하고. 오우. 근데 저렇게 해도 개운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귀여워. 세수도. 귀여워. 눈 못 뜨는 거야, 귀여워. 업호, 업호세요. 업호, 업호세요. 업호, 업호. 잘해, 아쉬워. 아유... 저거 하면서 웨그를 안 한다고요? 쨍얼이 낫다 아, 그쵸? 어 저 거품도 이렇게 안 건져요 안 건져요, 거품 기차가서 남자네 배충 배충 지금 스위치도 주먹으로 박혀버린다 조마가 박살나겠네 엄마한테 혼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선풍기도 때리는데요? 그렇네요 오빠가 보면 이거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때 뭔가요? 눈썹? 눈썹 정리를 저 직접 하거든요 눈썹 진짜 진짜 멋있다 미간 사이도 하는구나 잘한다 연결될까 봐 피부 관리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왜 코에만 올려요? 그게요? 다른 데 하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했으면 왜 머리를 안 감으려고 막 물어볼 텐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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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미스트를 많이 뿌리는구나 네 촉촉하게 하하하하 하하하 아 블루베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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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우유도 아니고? 그거 누구를 주면 돼요? 아유 그나마 이제 꿀이 유일한 사치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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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저렇게 크려고. 남은 거 설거지가 귀찮으니까 혼자서는. 저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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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플로틱. 이게 무슨 플로틱이야. 플로틱. 몸 안으로 다 들어왔어. 몸 안으로 다 들어왔어. 이게 어디가 플로틱이야. 좀 섹시하다, 흘리는 게. 섹시해. 딱 타고 들어가서. 어머. 어휴, 보라구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오늘은. 아, 여기. 정장인데.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더러워서. 이거 정장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플로틱하지 마. 뒷모습을 플로틱.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순간에 반했잖아. 플로틱 당하셨잖아. 왜 어머님들 설레게 해. 아, 강아지. 저는 강아지 만져도 돼요? 저는 강아지 만져도 돼요? 저는 강아지 만져도 돼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얘도 설레네, 얘도. 야, 개설레. 개설렘이네.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사인이요? 저 어머니 용기내서 나오셨네. 가방에, 가방에. 고민하다가. 아, 여기 없는데. 사장님 매직 있으세요, 매직? 매직? 네. 네. 아, 거기요? 친절해, 친절해. 이거 엄청 예쁘게 잘 됐어. 뒤에도 옷에도 한 번. 아니, 안 됐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여기. 옷을 못 쓰실까 봐. 오죽해. 짱아, 영광이다. 건강해. 오늘 강아지한테 플로틱 오려니까. 아니, 어머니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 이제 옷 못 입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입어요. 왜 안 입어요? 어머니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됐대. 되게 털털하다, 덱스 씨가. 네. 저는 두 장. 처음 할 때 한 장. 네. 고맙습니다. 덱스는 누가 사인 해달라고 아직은 어색하겠네요? 많이 어색하죠. 그리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요? 아직 안 갔어요. 성함이? 김미진. 미진. 진짜 영화에서 가면 누가 지나갈 때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체이 돌아가다니깐.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뭐가 나성의 매력이 있나 봐. 계속 보시잖아. 우리 어머님들 웬만한 걸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끌리는 그게 있어. 아니, 웬일이야. 뭐가 있나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기사님도 설레는 거 아니에요? 기사님도 설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설레요? 그만 설레. 저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어, 어디죠? 아이고. 아이고. 아. 무조건 운동이구나. 네, 선물 선물. 여기가 항상 운동하는. 네, 자주 운동하는 곳인데. 아, 진짜요? 오오오오. 그 진영이랑 동기가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아. 거기서 운동 배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여기서도 컨텐츠도 많이 찍고 오오오오.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동기들끼리 끈끈하게 했어요. 오늘 뭐 할 건데? 아, 나 지금 하체가 너무 아파. 아, 나 이틀 전에 좀 세게 해가지고 운동을. 세게 했다고? 아, 오늘 약간 스트레시. 넌, 넌 나만 보면 죽이겠다고. 대서치도 운동할 때 많이 힘드니까 저 엄청 찡찡돼요 저런 훈련을 내가 거친 사람인데도 운동이 싫구나 오늘 운동 뭐 할 건데? 유산소 좀 하게 유산소? 그니까 그 유산소 뭐 할 거냐고 이거 좀 산 좀 타다가 산을 탄다고? 산 좀 타다가? 이거 좀 노 좀 졌다가 에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노적기 또 우리 전문이잖아 하... 노적기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일단 뭐 스타트 눌러가지고 경사 한 25도 나 25도? 25도? 25% 계속 오르막길 뛰는 거잖아 구보예요 구보, 산악구보 그렇지, 중심 잡고 어때요, 할만해? 잡아도 되지, 살짝살짝 살짝살짝 아이씨... 야... 잡으면... 모양 빠지잖아 안 잡지 안 잡지 유린트 안 잡지 안 잡지 경사가 너무 빡세다,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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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고민! 잡으라고! 잡으면 뭐야 빠지잖아! 약한 모습 보이지 말겠어! 여기다 와라. 네, 할만해? 말 시키지 마. 제가 약해졌네요. 오케이! 됐어? 한 1분 딱 쉬고, 물 어딨어? 닥주쑥? 기다려.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어? 무엇이 힘들어? 입술이 창백해진 것 같아. 인간비 넘친다. 백신 씨도 인간비 있네! 찡찡! 인간비 있다! 15초 잔! 군대냐고 여기가. 군대냐고 나 지금 전역한 지가 3년이야. 우리 같이 지어야겠잖아. 아니, 김계단 통하네. 자, 천국의 계단 올라가. 천국의 계단 나왔어. 이게 무슨 천국의 계단이야 진짜. 나 이거 처음 해봐. 간단해? 그냥 흘러내려오는 계단 걸어가면 돼. 그래? 좋아. 어. 계단 빠른데? 아침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고 굵게 하자 해가지고. 뭐야, 빨냐. 아, 계단 왜 이렇게 빨라? 어? 그 정도? 야, 잠깐만. 걔는 이게 계단이야,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계단이야? 말이 되냐고 저게. 우리 또 많이 훈련한 거 그거. 하긴 내 살을 탔을 때. 어, 그만. 리듬 타, 리듬 타. 헛, 둘. 헛, 둘. 땀 나, 땀 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계단이 이렇게 빠른 계단이 어딨어. 아! 얼굴 좀 보여줘요, 대스 씨. 숨 쉬어, 숨 쉬어. 자, 10초 전. 10초. 저런 거 운동하면 1초, 1초가 너무 안 가잖아. 와, 진짜 힘들겠다. 2, 2. 오케이. 너 내가 힘들지 왜? 내 허벅지가 아파. 다 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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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m. 저분 없으면 또 저렇게 못 할 거 같아. 조심조심. 정신 부여 닦고. 정신 부여 닦고. 아, 간다. 할 수 있잖아. 달아, 돌이. 달아, 돌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알겠어. 없습니다. 자, 가보자. 오! 뭐 잡고. 우리 덱스가 또 해냈어. 지옥주 생각해, 지옥주 생각해. 그렇지. 지옥주? 이름부터 웃어. 엿새간 한숨도 자지 않고 훈련받는 5조차 과정 지옥주라 불립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슬슬 라떼가 돼가네. 그릇이! 그릇이! 어휴! 그릇이! 어휴! 몇 미터! 몇 미터! 20미터! 20미터! 좋아 좋아! 힘 빠져! 좀 더! 좀 더! 아이! 50! 후! 야 끊어! 쏟아 부어! 전송력 그냥! 아휴! 후! 후! 하! 에! 에! 이! 오! 오! 다 왔다!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진짜 많이 무너졌네요. 몇 년 만에. 10년은 늙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땀을 내줘야 하루는 읽어가 돼. 챗바퀴 좋아. 나는 좋았어. 나도 좋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MMA 체육관. 오 마이 갓. 아! 제가 한 1년 전부터 MMA를 꾸준히 좀 배우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유니티를 전역하고 나서 제가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되게 파이팅 넘치고 전사였는데 어느 순간 좀 무너진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체육관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 저는 좀 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안 웃고 진지하게 받아준 체육관이 여기였어요. 안 웃고? 딴 때는 웃어요? 딴 때는 그냥 그냥 웃으셔서 보세요. 하시면 돼요. 막 이랬는데 여기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하시죠. 해서 이제 여기 관장님이 마인드가 되게 좋으세요. 뭔데? 세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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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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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웅 안 좋았는데. 이건 반칙이지. 야하! 이야! 아! 근데 왜 혼자만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저는 근데... 너무 멋져, 항상! 오, 탈이플로팅! 자, 봐요! 지금 7명일 거예요! 1대1대1대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게요! 너무 힘든 사람은 한 번씩 빠져! 이게 이제 계속 상대 바꿔가면서 하는... 다른 상대, 다른 상대! 바꿔가면서! 첫 타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애! 애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항상 너를 세게 때리는 거야! 아, 여자분하고도 스파링을 해요? 첫 타라고요? 난 없어요! 미안해요! 12라운드!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이랑? 타력하기가 괜찮다는 분이었어! 지금 슥박했잖아, 슥박! 응, 슥박! 아, 여자분들도 이게 전혀 못하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우와! 우와! 눈빛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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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등록하신 분인갑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절차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눈에 뵈는 게 없는 애! 우와! 우와! 들어가면 아기! 우와! 이야아! 어머, 어머! 이야!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눈이 좋네! 오, 기술이? 제대로 맞았어, 맞았어! 오, 이호타! 오, 눈빛 봐! 자, 파트너 바로 바꾸고요, 파트너 바로 바꾸고 체력 괜찮은 사람은 계속해요, 봐! 왜, 왜, 왜! 봐, 봐! 아, 우리 선수가 왔어! 이야, 이제 이 친구는 유도 선출이에요! 아, 그래도 순발력이... 딱 잡히면 그냥... 진짜 잘 쳐요! 이 친구가 예전에, 작년에 진영이 안 바빴을 때 갈비 나가게 했어요, 이 친구가! 아, 난 트라우마 생겼을 때! 갈비에 금 갔어! 갈비뼈가 나갔다고? 네, 실제로! 저희는 원래 스파링을 세게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갈비 테이커! 갈비 테이커! 갈비 테이커! 오!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오! 아, 타임 크네! 와! 우와! 쎄다, 쎄다! 오! 됐어, 됐어! 와! 와, 근데 완전히 아웃복싱! 와! 이야.. 지금 간장! 나간다! 간샷 간샷! 간장! 지금 계속 저기만 노리잖아 왜냐하면 저 복부 잘못 맞으면 무릎 꿇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두 번 잘 패했거든요 소김수예요 소김수 조용히 해 진짜 거슬린다! 갈릭도 나간다! 저거 진짜 부다운데? 운동하다 한 거니까 스포츠로서 MMA를 즐기기 때문에 어머어머어머! 아파요 아파! 아픈 거 같아! 우와... 오우 근데 너무 잘하신다 우와! 와아! 색상, 색상, 색상 코메코메 코메코메 둘 다 코리하지 못해 이 친구가 유도 파출이기 때문에 다리 잡았어! 자, 다리 올라온다 지민아, 다리 올라온다 다리 올라온다 다리 올라온다 아구아구아구아구아 어떻게 돼? 당한다! 어떻게 돼?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야지 겁났어 앞이 안 보여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왜? 상대를 다 바꿔가면서? 언제 쉬어? 안 쉬어? 중2인데 얘한테 맞고 KO도 한 번 했어 중3 중3 중3이요? 와, 눈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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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배기 안 쉬어 으아 아기 아기 야, 조심해 안목 잡아 끌어 안목 잡아 끌어 치호야 안목 잡아서 끌어 끌어 무릎이 끌어 그렇지 오른쪽으로 돌아 목 가만히게 해 오른쪽으로 돌아 오! 맥기수, 맥기수! 와! 와! 됐다, 오늘부터 운동 시작! 야, 이거 이게 코리안 매기? 코리안 매기? 오! 매기의 팔 달아! 와! 아래 위로 툭툭 씌워! 아래 위로 툭툭! 오! 눈빛이! 눈빛이 철랑철랑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얼마 안 돼! 얘야! 가드 올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얼굴 안 돼! 가드, 가드! 아이고! 형이다, 야! 뭐야? 딕스 씨가 원하는 남자다운 모습이에요? 아, 그거 바보 같다 보이는데요? 진영이 갔다! 보내, 빨리! 진영이 갔다! 보내, 빨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수광수광! 저거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광수광! 아, 저거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른들 다 뭐하고 있어요? 그럼, 춤삼! 막고 말려! 파이팅! 춤삼아, 춤삼아! 와, 다 필요하다! 아니, 왜! 여러분은 웃고 있어요! 뭐야, 이거 치권이야?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왜 저래? 아니, 피났어! 많이 묻다, 아이가? 아니, 뭐야, 빠지면서 희열을 느껴, 어머, 어머! 저는 이런 걸 할 때 쟤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저거 얼마 전에 진영이에다 쌍커풀 터졌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사한 것 같아, 이 나쁜 새끼. 진짜. 나 입도 터졌다. 코봉이 됐어, 지금. 와, 수고했고, 이제 마지막. 또 한다고요? 근데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상철 씨랑 1라운드만 하고 끝내자. 1라운드. 나머지는 그냥 쉬어요, 이제. 어머, 어머. 뭐야? 이야, 너무 세다. 아, 너무 세다. 코리아 중 3에 약간 큰 버전 같은데요? 어머, 어머. 관원 중에서 1장이죠. 아, 1장이야, 이거는? 경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이분. 눈빛 봐. 야, 팔뚝 봐. 아, 코리아 왜 안 붙여줘요, 생활이. 코리아닌데. 어머. 살짝 웃으시면서 이분은, 이분은 고수신 게 느껴진다. 힘도 없을 것 같은데. 힘도 없을 것 같은데. 힘이 너무 빠졌는데, 덱스가, 지금. 대단하다, 진짜.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 들어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상처 씨. 올린다, 올린다. 들어온다, 상처 씨 들어온다. 지금이라도 사과해. 어우, 사납다. 진짜 매섭다, 매세워. 주먹이 진짜 빠르다. 오, 날렵하다. 상처 씨, 날렵해. 맥이의 주먹은 낫지. 맥이 헛밥. 맥이 계속 헛밥이다. 아이고, 맥이. 아이고, 맥이 미쳐. 또 맞는다, 또. 진영아. 맥이 배무탕이다, 완전히. 맥이, 맥이 죽을러. 진영아, 포기하지 마. 괜찮아, 포기하지 마. 소파할 일은 알겠어. 어떡해, 어떡해. 진영아, 진영아. 진영아, 진영아. 아이고, 아이고. 상처 씨. 코피, 코피? 상처 씨, 대답. 진영아, 쉽게 넘어지지 마. 가자, 지금 가자. 그 마디에, 그 마디에 살아난다고? 지금 각성했어. 영화 맞진데? 영화 맞진데? 영화 맞진데? 영화 맞진데? 영화다, 영화다. 그렇지. 나이스. 와, 진짜 정신력이다. 서로 눈빛 교환을 했어요. 지금 이제 끝잠을 보자. 지금부터 들어오는 주먹은 나쁘지 않은 거야. 이러면 각성, 맞아요. 각성, 각성. 와, 계속 난다. 좀비 됐어. 상처 남았어, 지금. 어머, 상처 씨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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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피 나고 난리나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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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떻게 해. 아, 상처 씨. 뭘 못 한 거야. 해 ain't 돼, 야. 으악! у아악! 우와! 우아! Chaos. ини자, Pacqueman. Cheers. 아니, 처음부터永은 에너에 들어났어. 우아. 아, 솔직히. 어색 sa. 아, 좋았다. 고프면 안 돼.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오늘 제일 좋았어, 진짜. 지인과 상호지.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저는 약간 남자 몸에는 상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는. 아, 너무 좋았어, 선생님. 괜찮아, 진짜. 아, 좀 더 고맙다. 아, 좀 더 고마워. listen to your voice.